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국내 우편에서 2장, 3장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합쳐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3장의 양이 좀 많이 적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내용도 좀 이제 겹치는 것들도 많이 있고 해서 2장, 3장을 같이 좀 모아서 할 건데 우편 서비스의 종류에서부터 이용 조건하고 접수까지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는 이제 뭐 우편이 뭐야 뭐 이런 얘기서부터 이제 시작한 거죠. 그렇죠? 우편이 뭐야? 좁은 의미로는 뭐고 넓은 의미로는 뭐야? 그런데 그건 누가 관장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서부터 뭐 관련법은 뭐가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우편의 종류부터 한번 우편 서비스의 종류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로 가서 1번을 보아하니 뭐라고 돼 있냐면 우편 서비스는 이 뭐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지네요. 그렇죠? 보편적 우편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나눠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게 나오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뭘 해주면 좋으냐면 어 이걸 갖다 자꾸 이제 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틀을 자꾸만 만들어 보는 게 어 이게 이제 좋습니다. 우리 신상에.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편 서비스라고 했고 우편 서비스에서 둘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있고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 그리고 또 하나가 선택적 우편 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선택적 우편 서비스 이렇게 되는데요.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그러니까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서 플러스 알파 된 거, 부수된 거, 부과된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부수되었다, 부과되었다 뭐 이렇게 부과된 것이다 뭐 이렇게 봐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 게 이제 선택적 우편 서비스다 이렇게 봐 두시고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있잖아요. 어 2kg 기준으로 해가지고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통상적인 우편물들 2kg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20kg, 20kg 이하의 이제 소포 우편물 있죠. 소포 우편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갖고 원래 이제 중량의 기준이 저렇게 있기 때문에 선택적 우편 서비스다 그랬을 때는 이거를 넘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 가령 2kg을 초과하는 어 통상 우편물이라든가 통상 우편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있잖아요. 네, 20kg을 20kg을 초과하는 소포 우편물 이렇게 되면 이것은 플러스 알파 영역이다. 네,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 두시면서 어 이제 여기 이와 관련해서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에서 기록 취급이 되는 거 있잖아요. 기록 취급이 되는 거,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 되는 거, 특수 취급 되는 우편물, 취급 우편물을 포함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얘와 얘 관련해서 그런 겁니다. 얘하고 얘 관련해서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 우편물 이렇게 표시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모아볼까요? 이렇게 모아서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 우편물이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 저 중량 넘어가는 이런 우편물들에 대해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이다. 특수 취급 우편물이다.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모아내 볼까요? 여기에 관련된 이제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 우편물이 여기에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밖에,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편물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이제 이 밖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를테면은 또 뭐가 있냐면요. 이 관련 물품들 있잖아요. 우편 서비스와 관련돼서 우편 서비스에 부수 부과되는 것들을 다 갖다 이제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관련 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부분 같은 것도 좀 들어오고요. 예,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의 영역인데 그런 것들도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봉투 같은 것들에다가 이제 인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인쇄를 아예 봉투 같은 데다가 뭐 이제 인쇄 자체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다 들어간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과는 다른 기술이 결합된 거, 그죠? 다른 기술이나 아니면은 있잖아요.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도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뭐 팩스라든가요. 아니면은 또 이제 우리 이제 전자우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면 방문 접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 안에 뭐 그 대표적인 사례로 다시 한 번요. 여기에 이제 다른 기술과 다른 기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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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이제 서비스가 결합된 거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죠. 자 다시요.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가 결합되었다. 아 다른 기술과 기술이나 서비스가 결합됐다. 해가지고 뭐라고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 어 이제 다른 기술이 팩스라든가 전자우편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어요? 전자우편이라든가 아니면은 방문 접수라든가 뭐 등등 이렇게 합시다. 좁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것들이 여기 이제 부수 부과되는 서비스들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이제 몰아서 보시면 되겠다. 해가지고 우편 서비스를 이렇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나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틀을 하나 좀 잡아 놓는 거 아무튼 요렇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 요거 틀을 나누면서 동시에 동시에 거기에 이제 부과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는데 어 여기에 있잖아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 넣으세요. 네 가지 정도만 딱 외우면 되잖아요. 네 가지 정도만 딱 외워놓고 나머지들이 아 이제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구분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을 정리를 좀 해봤고요. 2번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 이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이 시간을 배달 기한이라고 하죠. 언제까지 배달하겠다라는 기한을 정해 놓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통여건 등으로 인해서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은 아 요거는 이 지방 우정청장 정도가 배달 기한을 정해서 공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이래요. 교통여건 때문에. 그럼 미리 그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제대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뭐 일률적으로 전국 어디나 똑같은 날짜에 배달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기한을 따로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에서의 어떤 특수성 같은 것들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 우정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달 기한 정도를 정하는데 또 그거를 뭐 우체국장 정도가 관할 우체국장 정도가 정하는 것은 너무 또 세분화되는 것 같고 그래서 딱 이제 중간 정도 지방 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 기한을 정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우정사업본부가 있으면 이제 지방 우정청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장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우체국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기준은 우정청장이 정한다. 지방 우정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가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는요. 의사전달물, 송금통지서를 포함한 소형 포장 우편물을 통상 우편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신 등의 의사전달물을 우리가 이제 통상 우편물 아까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 다시 한번요. 쫓아 들어가 봅니다. 그 틀을 기억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이럴 때마다 한번 족보를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있었고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는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통상 우편물 그리고 또 뭐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는 그 2kg이 초과되는 통상 우편물도 포함이 되죠. 아무튼 그럴 때 우리가 통상 우편물이라는 개념을 갖다 썼는데 이 통상 우편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서신 형식의 의사전달물이라든가 아니면 송금통지서를 포함한 통화 같은 거라든가 돈이죠. 돈. 그리고 이제 소형 포장 우편물을 이제 같이 합쳐서 통상 우편물이라고 한다. 세 가지가 나온 거죠. 지금 서신 등의 의사전달물, 송금통지서를 포함해서 통화를 전달할 때 그것도 통상 우편물의 범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을 통상 우편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통상 우편물은 봉투에 넣어서 닫아야죠. 제대로 닫아야죠. 그래서 봉함하여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고 그 다음에 통상 우편물의 색상 같은 거나 뭐 이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도 좀 우리가 외워 넣으면 좋을 텐데 여기 이제 통상 우편물의 색상은 70% 이상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색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질이나 아니면은 이제 불투명도 그 다음에 이제 창봉투에 창문은 또 떼야 되냐 이런 것까지도 다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여기를 블랭크 했다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죠? 이것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블랭크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디를 블랭크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편물 정기발송 계약을 맺은 정기간행물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띠종이 같은 거를 묶어서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기간행물 같은 거를요. 띠종이니까 신문 같은 거를 이렇게 몇 번 접어가지고 겉에를 이렇게 띠종이로 가운데다가 띠종이로 이렇게 말아서 그래서 이제 발송을 하는 거 이런 게 가능합니다. 저는 예전에 뭐 이런 형태로도 요즘에는 잘 없어진 문화지만 예전에는 이제 저런 거를 뭐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끼리 자기가 이제 대학을 다 다르게 갔으니까 학보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게 이제 띠종인데 그렇게 이용이 가능한데 그거 말고 이제 여기서는 특히 우편물 정기발송 계약을 맺은 정기간행물이라고 이제 딱 이제 정의해서 얘기를 했죠. 이것에 대해서는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문 형태 정기간행물용 띠종이의 크기가 이제 규정이 있죠. 세로는 70mm 이상이고요. 세로는 70mm 이상이고 그 다음에 가로 길이가 이제 90mm에서 최대 235mm까지 여기가 권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요 이제 사이즈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편 이용자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의 외부에 발송 및 수치인에 뭐를 넣어야 될까요? 성명, 우편번호, 우편요금, 납부 표기를 해서 이제 발송을 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외부에다가 외부에다가 우편물 내용이야 우리가 뭐 아무나 못 보게 한다 치더라도 외부에다가 이름 쓰고 우편번호, 우편요금의 납부 표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주소가 빠져요. 주소. 어디로 보내라고? 어디로 보내라는 거예요. 주소가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자 주소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겠고요.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 요건입니다. 이게 봉함하여 이제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인데요.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우편 엽서의 규격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좀 비교하면서 암기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빈칸을 그냥 제가 임의로 이렇게 비워놨습니다만은 어떤 게 이제 출제되리라고 하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죠. 어떤 것들이든 다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용 오차가 세로 가로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 정도 허용 오차가 있고 두께 같은 경우에는 막 꽉꽉 눌러갖고 이제 그 두께를 재는 것이 아니고 누르지 않은 자연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게 기준까지 이렇게 최소화 최대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 빈칸 블랭크 만들어가지고 계속 채워 넣으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한 우편물에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도 좀 줘야 됩니다. 좌우 끝에는 140mm 그리고 밑면에서 17mm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하는 규격화되어 있는 우편협서의 요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빈칸을 순서대로 채워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다 표를 잡고 만들어갖고 거기다 채워 넣어보고 채워 넣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기준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무게 기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최소 기준과 최대 기준의 허용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규격 사이즈가 또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예외적인 것까지도 같이 함께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표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협서의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은 오른쪽 끝에서 140mm 밑면에서 또 마찬가지 17mm가 되고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가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50g까지 규격 외의 엽서는 400원, 400원입니다. 400원의 요금을 적용한다. 뭐 이렇게 다 외워두시면은 나중에 업무 보실 때에도 그만큼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외워놓고 있으면은 업무의 적응도도 굉장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좀 뭐 아우 막 힘들어 죽겠다 싶겠지만은 잘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가격의 규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편번호는 국가 기초구역 도입에 따라서 지형지물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해서 예전에는 6자리 지금은 5자리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 등의 의사전달물과 통합의 서적, 달력, 다이어리의 최대 용적 그랬습니다. 최대 용적은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그랬어요. 용적이니까요. 겉에 이제 보여지는 이 물건, 실체에 이제 사이즈를 계략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최대 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범위가 이제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와 세로 두께를 합해서 최대 용적이라고 해가지고 정해놓고 있는 건데 그게 90cm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포장 우편물의 최대 용적은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해서 35cm 미만이 된다. 90cm과 35cm 이렇게 채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원통형의 의사전달물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원통형 의사전달물과 통합, 서적, 달력, 다이어리의 우편물 그랬습니다. 원통형인 경우에 지름의 2배 그랬어요. 지름의 원 모양에서의 길이겠죠. 원 모양이 끝에서 끝까지. 그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름에다 곱하기 1을 하고 거기다 더하기 길이를 하면 되죠. 그것이 1m를 초과할 수 없고 원통형의 소형 포장 우편물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이다. 소형 포장 우편물은 말 그대로 이제 소형의 우편물이기 때문에 더 작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의사전달물과 통합은 어느 길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길이가 됐건 60cm를, 하나의 길이가 60cm를 초과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 있고요. 통상 우편물의 최소 용적은 평면의 길이 크기가 길이 14cm, 너비 9cm 이상. 원통형으로 된 것은 직경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직경의 2배와 길이를 합해서 24cm인데 거기서 이제 길이는 14cm 이상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긴 둘 다 14, 14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겠네요. 통상 우편물의 제한 중량은 최소 2g 그리고 최대 6,000g이다. 6kg라는 얘기죠. 6kg인데 그런데 이제 정기간행물과 서적, 달력, 다이어리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 요금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 달력, 다이어리는 800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내 특급은 30kg이 최대 중량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특급 우편은 빠르게, 빠르게 전달되어야 될 우편물을 우리가 이제 특급으로, 특급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하죠. 그죠? 네. 이렇게 하는데 국내 특급의 최대 중량은 30kg까지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블랭크는 여기다 했지만은 어떤 숫자에다가 블랭크를 하든 간에 우리가 잘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소포 우편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소포 우편물 중에서 20kg 이하가 보편적 우편 서비스였고요. 20kg이 초과가 될 때에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구분이 된다라고 초장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 기준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의 최대 중량은 30kg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해서 160cm 이내고, 어느 길이도 하나가 1m를 초과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 버리면은 모양이 좀 이렇게 보편적인 것에 많이 벗어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의 최소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세변을 합하여 35cm다. 이제 최소 용적은 35다. 가로는 17 그리고 세로는 12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가로 높이 그리고 세로의 세변을 합해서 35cm인데, 그런데 이제 가로가 17cm 이상이어야 되고, 세로는 12cm 이상이니까 이것만 합쳐도 벌써 29cm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통형의 소포 우편물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이고, 그리고 이제 지름은 3.55cm 이상, 길이는 17cm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숫자들 다 체크해 놓으시고, 소포 우편물의 접수검사 시에는 폭발물, 이나물질, 마약류 등의 우편금지 물품의 포함 여부 및 다른 우편물을 훼손하거나, 아니면은요, 이거를 이제 막 적셔버리거나 해가지고 이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침습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침습을 초래할 가능성 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 이거 혹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소포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입니다. 왼쪽 중간에 소포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송인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후에는 내용문이 끝남이라고 표시를 또 해 주어야 합니다. 소포 표시도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내용문이 끝남이라고도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위치에다가 블랭크를 한번 내봤고요. 소포 번호의 표시는 등기번호, 접수 국명, 중량 및 요금을 표시한 등기번호, 바코드 라벨을 우편물의 표면, 이거는 왼쪽 하단입니다. 왼쪽 하단에 부착하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등기번호, 등기번호 바코드 라벨을 왼쪽 하단에 이제 부착을 한다. 자, 그리고 요금별 훈합 등기 소포는 우편물의 표면, 또 이건 어디냐면, 오른쪽 윗부분입니다. 오른쪽 윗부분, 요금별 훈합 표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자리가 오른쪽 위쪽이 우표 자리잖아요. 우표 자리고 그러니까, 여기 요금별 훈합 등기 소포의 경우에, 이제 요금별 훈합 표시인도 오른쪽 윗부분에 날인하도록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접수번호, 접수 우체국 및 중량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 소포와 일반 소포를 비교한 빈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채우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등기 소포하고, 그 다음에 일반 소포가 있는데, 차이는 이제 가장 전형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이 송달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죠. 그죠? 기록 취급을 하느냐, 기록 취급을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요금의 납부 방법이 있는데, 현금, 요금 첩부, 신용카드 결제는 동일합니다. 아, 그런데 또 하나가, 등기 소포에는 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요금 납부가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등기 소포로 보내게 되면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 저, 접수에서 배달까지의 송달 과정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여기 이제 망실, 훼손, 지연배달 같이 채무불이행이 이제 발생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는 겁니다. 일반 소포에는 손해배상과는 달리 손해배상 청구, 등기 소포와 달리, 등기 소포와 달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송료 부분도 일반 소포에서는 반송료가 없는데, 등기 소포는 반송이 왔을 때 반송수수료를 징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등기 통상, 등기 통상에 여기 보면은요. 등기 통상 취급수수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등기 통상 취급수수료고, 일반 등기 통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점을 갖다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송시에 등기 소포는 반송수수료를 징수를 하는데, 등기 통상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소포는 이제 기타, 부가 취급서비스가 안되는데, 등기 소포는 이제 부가 취급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소포로 보낼 때 여러가지가 이제 플러스 알파들이 막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OX로 답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입니다. 또 이제 보편적 우편서비스는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보편적 우편서비스는 2kg하고 20kg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X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이제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이 들어가고요. 요 통상 우편물과 관련된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까지를 보편적 우편서비스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편물에 대해서 또 보편적 우편서비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선택적 우편서비스는 전자우편, 모사전송우편, 우편물 방문접수 같은 거, 이런 것들,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가 결합되는 우편서비스도 선택적 우편서비스에 해당된다. 아까 보편적 우편서비스로 구분한 거 있잖아요. 그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편적 우편서비스에다가 다른 서비스가 부수됐다, 부과됐다라고 해서 선택적 우편서비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결합됐잖아요. 전자우편, 그리고 모사전송, 팩스 활용, 그리고 이제 방문접수 이런 게 같이 결합됐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적 우편서비스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선택적 우편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을 해설에다가 이렇게 쫙 다 넣어드렸습니다. 넣어드렸고, 아까 이제 이거요 이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우편시설, 우편시설, 우표, 우편협서, 우편요금 표시, 인형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 장비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째로 다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요런 감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용품과 관련 용품을 만들거나 판매하고 하는 것들도 선택적 우편서비스에 들어간다고 했고 그 밖에 우편서비스에 부과하거나 부수하에 제공하는 서비스. 그랬으니까 뭐 나머지 기타 등등 뭐 이런 표현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죠. 자 요거를 또 이제 초장에 또 설명드리고 왔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문장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길특급과 등기소포의 배달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이지만은 제주선편의 경우는 우편물을 접수한 날 플러스 3일이다 그랬는데 이것이요 2일입니다. 3일이 아니고 2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틀렸다라고 봐두셔야 되겠고요. 충분하게 시간을 주면은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마 편하고 좋지만은 그러나 또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속성이라는 것도 확보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웬만하면 다 포함해서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니까 너무 널널하게 이렇게까지 날짜를 잡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일특급의 배달기한은 접수한 당일 20시 오후 8시죠. 오후 8시 이내다 그랬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5회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규정에 따른 관보는 일반 우편물을 다음 날까지 배달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간신문 같은 경우에 이게 다음 날까지는 배달이 꼭 돼야지 이게 안 되면은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일주일치를 몰아서 나중에 주면은 뭐 복습하나요? 시사를?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네. 막 이러면서 이제 복습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그죠? 이거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날까지 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 전달을 위해서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를 송부하는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달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을 서신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서신이라고 하는 거 한번 또 해설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 이 저 어떻게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서신은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앞선 시간에서도 봤었는데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를 합니다. 아,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를 해요. 예,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를 해요. 근데 어떤 형태? 문자, 기호, 부호, 그림 같은 것들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유형이에요.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서신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상품안내서 같은 거나 서적, 정기간행물, 신문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이제 서신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냥 의사전달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됐고요. 우정사업본부가, 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 엽서와 제조요건에 적합하게 제조한 사제 엽서 및 전자우편물은 봉함하지 않고 발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엽서, 봉함하지 않는 게 엽서잖아요. 단장짜리, 낱장짜리로 해가지고 그냥 봉함하지 않고 전달하는 게 엽서이기 때문에 어, 뭐 지극히 일반적인 개념 정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거나 혹은 제조요건을 정해줬는데 그거에 맞게끔 제조한 사제 엽서면 괜찮다. 그리고 이제 전자우편물도 봉함하지 않고 이런 것들, 요건에 이제 부합하는 전자우편물도 봉함하지 않고 발송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O가 됐습니다. 우편번호는 일체의 가려짐이나 겹침이 없이 정확히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백의 규정은 상하자우에 5mm 이상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그랬는데 아, 요거 좀 약간 약사꾸리하지만은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이거 관련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5mm 이상의 여백이 아니라 4mm 이상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되어버렸고요.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체계로 5자리로 이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이전에 6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된 봉투가 있었다면은 우편번호 숫자를 왼쪽 칸부터 왼쪽부터, 왼쪽부터 땡겨서 한 칸에 하나씩 차례들을 기입하고 마지막 칸은 공란으로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6자리에 맞춰서 인쇄된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앞에 땡겨서 5자리로 바뀌었으니까 앞에부터 땡겨서 기재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사제하는 우편협서 그랬으니까 사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우편협서의 규격요건 및 외부 표시사항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배달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 저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배달하기가 어렵죠. 자 그리고 우편번호 5자리 중 앞에 2자리인 일련번호 뒤에 3자리는 지역을 나타낸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상 따지고 보면요. 앞에 이제 앞에 3자리 있잖아요. 앞에 3자리가 지역이에요. 앞에 3자리가 지역이고 뒤에 2자리가 일련번호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앞에 3자리가 이제 지역인데 그 중 맨 앞에 2자리가 광역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국가가 있으면 국가 안에 이 밑에 이제 지자체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있는데 이 지자체가 이제 2개 레벨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다 그랬을 때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뭐 서울특별시라든가 서울특별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광역시라든가 광역시가 전국에 6개가 있어요. 아니면 뭐 도라든가 도가 전국에 8개가 있고요. 여기다가 플러스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를 설치할 수 있긴 한데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기초자치단체 더 작게 세밀하게 나눈 것이 기초자치단체인데 여기는 이제 자치구 자치구하고요. 자치구하고 그 다음에 시가 있습니다. 시가 있고 그 다음에 군이 있죠. 자치구, 자치시, 자치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서울특별시 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구만 25개가 있고요. 광역시 밑에도 이제 자치구가 중심인데 그런데 일부 이렇게 군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 밑에는 시하고 군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우편번호에서 5자리 중에 앞에 두 자리가 광역자치단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3자리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기초자치단체까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이제 마지막 두 자리가 일련번호가 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5자리를 놓고 그렇게 분석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집배코드가 또 따로 있죠. 총 9자리로 도착, 집중국 3자리, 배달국 2자리, 집배팀 2자리, 집배구 2자리인데 지금 위치가 이제 바뀐 것이 있네요. 그죠? 여기가 두 자리, 여기가 이제 3자리, 여기가 두 자리, 두 자리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좀 바꿔놓은 거니까 잘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9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편물에는 집배코드를 또 기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우편물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배코드별로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배코드별로 구분해서 제출을 해야 그래야지 이제 이거를 이제 또 배달하고 집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감액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우편요금 표시 인형 및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등은 식별정보 등은 우편물의 외부에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과 협의가 안 된 걸 우편요금 표시 인형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거 구분도 모호해지고 나중에 가서 그죠? 자기가 그냥 임의로 막 작성해가지고 그거 막 붙여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 기재할 수 없게 해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정보보호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등은 우편물 외부에는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와 이런 거 생각해보면 예전보다 많이 진짜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예민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있잖아요. 수표 같은 것만 하더라도 수표 있죠? 10만원짜리 막 자기압수표 이런 거에다가 뒤에다가 다 이서하게 하고 그 이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적게 하고 막 다 자기 신상 다 적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것들 제도를 하나씩 바꾸는데 우리 저 우체 업무에서도 우편 업무에서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이제 우편물의 외부에 함부로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막 드러나게끔 하지는 않는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름하고 주소 같은 것들은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빼고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등 이거를 다르게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 그리고 백지노트 등 의사전달 기능이 없는 물건은 소포로 취급을 해야 합니다. 의사전달물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의사전달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백지노트는 글쎄 백지 속에다가 뭔가 철학적이고 함축적인 것을 딱 이렇게 집어 넣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소포로 취급해야 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우편물은 크게 따라서 소형포장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로 나뉘고 소형포장 우편물은 통상 우편물로 구분하여 취급하기로 할까 했죠? 네. 여기 소형포장 우편물은 통상 우편물로 들어간다고 구분을 지어놨었습니다. 자 그랬고 소포 우편물에는 서신, 설명서, 감사인사, 메모 등을 함께 보낼 수 없다. 그랬는데요. 여기에는 있잖아요. 이게 소포 우편물 안에 서신을 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이제 금지가 됩니다. 금지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설명서, 감사인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메모, 간략한 메모 같은 것들은 또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을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소포 보내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뭐 그런 걸 넣었다고 너 그 서신 아니냐? 서신이니까 그거는 안 돼, 금지 돼. 이렇게 이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통상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의 보편적 정서에 이제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무튼 이 소포 우편물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관련이 있는 이제 이런 이제 감사인사 메모나 설명서 같은 거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아니면은 무슨 뭐 영수증 같은 것들을 동봉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 누가 주문을 해가지고 상품을 보내주면서 거기다가 있잖아요. 영수증 처리해서 넣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상거래상의 어떤 뭐 또 이제 납품 관계가 있으면 납품서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간략한 이 관련 소포 우편물 관련된 어 간략한 어떤 이 어 문서들은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 서신의 형식으로 어 이게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소포 우편물의 내용품에 대해서 발송인이 허위로 진술한다고 의심이 가면 어 개피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접수할 때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뭐가 들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어 위험한 거 없나요? 침습의 가능성 없나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의심이 돼요. 이게 허위로 진술한다고 의심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개피를 요구한다.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하고 내용품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발송인이 개피를 거부할 때는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랬는데 당연합니다. 그게 위험한 물품일 수도 있고 말이에요. 다른 어 이제 우편물들을 어 이제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확인 어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할 때는 접수를 어 이제 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피를 거부한다. 그러면 더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왜 이걸 뚜껑을 못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접수 거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소포의 금액은 현금 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그리고 신용카드 전자화폐와 전자결제 등으로 증납 또는 훈합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기소포의 금액 그랬습니다. 등기소포로 보낼 때 그때 현금 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신용카드도 되고요. 전자화폐 그리고 전자결제 등으로 증납 또는 훈합으로 납부한다. 그러니까 뭐 송금을 바로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신용카드 결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현금으로 주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 우표로 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용이 되어 있는 우편요금 표시하는 증표 같은 것들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증납도 가능하고 훈합도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착불 소포는 우편물 수치인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우편요금을 수납하여 세입 처리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있잖아요. 수수료도 포함이에요. 제외가 아니라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포함한 우편요금을 수납해서 이제 세입 처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착불인 것이죠. 착불 받는 사람이 이제 납부하는 형태가 됩니다. 소포번호의 부여는 우편 물류 시스템으로 접수국 일련번호로 자동 부여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동 부여되게끔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부가서비스 안내 스티커는 우편물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뒷면에 깨끗하게 부착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눈에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잘 보이는 곳에다가 깨끗하게 부착하면 되죠. 잘 보이는 데다 붙여야지 잘 안 보이는 데다가 품위 유지를 우편물에 품위를 이게 좀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야 이건 안 보이게 따로 처리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잘 보이는 데다 깨끗하게 부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소포와 달리 등기 소포에는 부가 취급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에서 봤지만은요 등기 소포일 때 부가 취급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었고 일반 소포에 이제 부가 취급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라고 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봤잖아요. 앞에서 지금 방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회동 늘리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X가 되었고요. 거꾸로 되어 있고 방문 접수 소포인 우체국 소포에 방문 접수 지역은 4급 또는 5급 우체국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의 시내 배달구 및 관할 우체국장이 방문 접수를 실시하도록 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맞는 얘기가 되는데 자 급수를 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체국장의 급수를 말하는 것이죠. 4급이면 더 높은 거잖아요. 4급의 우체국장이 있는 우체국과 아니면은 5급이 우체국장으로 있는 우체국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급 또는 5급 우체국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의 시내 배달구 당연히 여기는 이제 방문 접수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우체국 소포다 그랬을 때 이제 방문 접수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시내 배달구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도 읍내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어 배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체국의 급수가 이렇게 제한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할 우체국장이 방문 접수를 실시하도록 한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어 우리가 이제 이 저 기일 있잖아요. 언제까지 배달하겠다라고 하는 기일 같은 거를 어 정할 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때는 이제 지방우정청장이 그거를 정한다. 조금은 너무 세밀하게 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문 접수가 가능한 지역과 그러지 않은 지역까지 어 이거를 이제 구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요. 세밀하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을 나눠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할 우체국장이 어 이제 어 방문 접수를 실시하도록 어 여기는 해라 여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5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텝 3입니다. 스피드 단답식 말하기 또 스피드하게 한번 가봅니다. 자 국가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단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서비스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보편적 우편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보편적 우편서비스에다가 어 부수 부과되는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은 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적 우편서비스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었죠. 자 등기를 포함한 통상 우편물과 일반 소포의 배달 기한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통상 우편물 등기를 포함해서 통상 우편물하고요. 일반 소포입니다. 소포는 그냥 일반 소포. 여기에 이제 배달 기한이 어 이제 똑같습니다. 접수한 날로부터 어 다음 날부터 이제 3일 이내다. 접수한 날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제 배달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 그리고 보조화폐 은행권 등의 통상 우편물을 우리가 통화라고 이렇게 어 다 이제 합쳐서 이제 불러주는 거죠. 자 이제 통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우편서비스의 대상의 통화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편물 구분을 편리하게 하도록 문자로 기재된 수치인의 주소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숫자로 변환한 것이 우편번호 5자리 체제로 해가지고 지역에 관련된 게 앞에 3자리 광역은 2자리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5자리로 해서 통상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우편번호를 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편물의 구분 운송 배달이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 또 별도의 지폐코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통상 우편물 외에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뭐라 그러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포예요. 통상 우편물에 소형 포장 우편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이다.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소포 우편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포 우편물에 방문 서비스 브랜드명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체국 택배가 되는 것이고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내 지역 같으면 시내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다 이제 아까 이제 5급 이상이었죠. 5급, 4급 우체국 같은 경우에 그게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 시내구 지역에는 다 이제 요 우체국 택배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우체국장이 지정한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이게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그런 걸 떠올려 보시면서 소포 우편물의 방문 서비스 브랜드가 우체국 택배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접수에서 배달까지의 송달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는 등기소포와 달리 송달 과정을 기록하지 않는 소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일반 소포라 그런 거죠. 일반 소포, 등기소포 이렇게 나눠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지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통 소포라고 하지 말아라. 일반 소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개인 고객의 방문 접수 신청 시 해당 우체국에서 픽업하는 우체국 택배가 뭐냐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개별 택배가 되고요. 자 보세요. 개인 고객의 방문 접수 신청이 있었고요. 해당 우체국에서 픽업하는 우체국 택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개별 택배라고 하고 우체국과 사전 계약을 통해 별도 요금을 적용하고 주기적 또는 필요시에 픽업하는 우체국 택배는 계약 택배라고 한다. 그래서 우체국 택배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나눠지는 것도 봐두시고 우체국 전화번호 188-1300 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 우체국 주소는 e포스트죠? e포스트 kr 요렇게 해가지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접수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긴 뭐 간단합니다. 뭐 몇 개 나오질 않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접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기준들이 충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편물을 우리가 이제 분류해 봤는데 이제 우편물의 종류를 나눠봤는데 우편 서비스의 종류를 나눠봤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접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기준들이 이제 충족돼야 되는데 독약이나 생병원체 등은 우편물 표면에 보기 쉬운 곳에 품명 및 위험물 이렇게 딱 써줘야 됩니다. 위험물이라고 알려줘야 되죠. 취급하는 사람들이 잘못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물이라고 표시를 반드시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액체 그리고 액화하기 쉬운 물건 이런 것들은요. 안전 누출 방지 용기에 넣어야 된다. 안전 누출 방지 용기라는 말을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넣어서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봉하여 튼튼한 상자에 넣어야 되는데요. 솜이나 톱밥 같은 것들로 충분히 싸서 이게 뭐 깨지거나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고루 다져 이런 것도 고루 다져 넣어서 막히 흔들리면서 이게 훼손되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서신 등 의사 전달물 및 통화의 최대 부피는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해서 90cm였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고 소형 포장 우편물의 최대 부피는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35cm 미만입니다. 그런데 서적 달력 다이어리 우편물은 90cm까지 허용된다. 앞에서 우리 공부하는 내용이 겹친다니까요. 이렇게 접수 받을 때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접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용들이 좀 겹칩니다. 원통형 소형 포장 우편물의 최대 부피는 지름의 2배와 길을 합해서 35cm 미만입니다. 소형 포장 우편물이니까요. 서적 달력 다이어리 우편물은 1m까지 허용된다. 그리고 통상 우편물의 최소 부피는 평면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14cm 너비 9cm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을 합해서 24cm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우편물의 무게는 최소 2g에서 최대 6,000g 6kg이라고 말씀드렸죠. 국내 특급은 근데 여기를 30kg 여기까지가 최대 무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일 특급하고 이길 특급 이렇게 나눠지죠. 국내 특급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국제 특급도 있고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쨌건 최대 무게로 보면 30kg까지. 국내 특급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소포 우편물의 최대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의 3변을 합하여 160cm이지만 어느 변이나 1m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의 최소 부피는 또 이제 가로, 세로, 높이의 3변을 합해서 35cm입니다. 그런데 가로는 17cm 이상, 세로는 12cm 이상이어야 된다. 합척은니까 29는 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잖아요. 앞서서. 자 그렇게 보시고 원통형 소포 우편물의 최소 부피는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해서 35cm인데 지름은 3.5cm 이상이고요. 길이는 17cm 이상이어야 한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소포 우편물의 무게는 어때야 돼요? 30kg 이내여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OX로 가보면 우편물 접수시는 발송인, 수치인 등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규정이 일반적인 것이 발견되면 발송인에게 보완해서 제출하게 해야 하고 불응할 경우에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함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 막 뭘 보완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발송인한테 보완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제가 기사를 최근에 하나 봤는데 우체국에서요. 우체국에서 이제 우리가 같은 공무원인데 이런 거가 뭐가 이제 뭐 서류가 미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 지역인데 여기 이제 우체국까지 나오려면 되게 멀고 힘든 지역들이 많은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멀리까지 이렇게 방문하신 거예요. 방문을 하셨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그런 걸 좀 보완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거 떼어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돌려보낸 것을 이거를 기사화해가지고 그 사연이 뭐 이렇게 어디에 올라왔다면서 그러면서 그 직원을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서적으로 접근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거를 좀 도와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한 것은 맞는 겁니다. 발송인이 보완해서 제출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놓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불응하면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접수를 받아주는 게 승낙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내가 승낙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명확한 기준은 필요해요. 내가 너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은 필요한데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은 그러면은 접수를 받아주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는 접수를 거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독약 및 극약은 의사, 약사 등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도 우편물 접수가 불가하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들을 이렇게 해설에다 쭉 길게 넣는데 학교나 군대 등의 관공서 그리고 의사, 약사 등이 허가를 받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독약류 이런 것들 가능하다는 거예요. 방역연구소, 세균검사소, 의사, 약사 등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살아있는 병균류 법적 행정적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공안방해 위험물질은 우편금지 물품에서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취급하냐 어떤 목적으로 다룠냐에 따라서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칼은 칼집에 넣거나 쌓아서 상자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취급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편관세 장가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소포 우편물의 부피 및 무게를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계약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전계약이 있었고 발송인을 방문해서 접수해주기로 하고 이렇게 한 소포 우편물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부피 무게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외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된 내용을 이번 시간에 다 달아봤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또 꽤 많이 갔습니다마는 두 장을 우리가 소화했으니까 3장이 비록 좀 짧았다 손치더라도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만족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장 내용을 가지고 3강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머리 좀 싹 이렇게 좀 식히시고 그리고 이게 왜 저절로인지는 아시죠? 저절로 암기 노트인 이유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게 어? 이 책만 사면은 암기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절로는 계속 반복할 때 저절로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자체가 또 이게 아주 이제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주는 이제 교재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취신 거 잘 아시잖아요. 머리 좀 잠깐 식히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 숙달 복습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외워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또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